어디 앉으실 건가요? 와, 다. 예수님. 아직 형. 그냥 웃기지만 않는 형이였네. 내 인생 반. 깜바오사가 얕다래. 오, 스타랑 이해를 내게. 아직 섹시를 못 봤잖니? 너무, 어, 야. 오늘 보면 안 됐었어. 안 돼. 밥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와. 오, 와. 연습 같이 해서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는. 하하. 안 되네요. 이 그룹 여덟 명입니다. 진짜 아쉬웠어요. 스타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. 아까 이겼어야 되는데.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. 문 닫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자. 아니, 살짝 들리긴 해요. 어디서, 어디서. MBTI 다 알아요, MBTI? 몰라요? 공부가. 고고. 스타. 네. 저 음치여서 잘, 음치여서 잘. 제가. 너 음치야? 음치야? 네. 너 음치를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네. 도와줄게. 감사합니다. 그땐데 말을 잘못 선택했어요. 음치는 아니고 그저 음역대가 낮은 뿐이에요. 지금 K-POP이잖아. 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서 왜 굳이 자퇴를 하고 한국에 가냐. 아 무서워. 어떡해. 지그룹이 이겨야 되는데 가장 문제점은 저희 지그룹이 너무. 따쿠토. 따쿠토 이거 한번 해줘. 토요나가 따쿠토. 토요나가 따쿠토. 아 너무 좋아. 오. 제가. 아. 아. 우와 장화영 진짜 안정근이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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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이수어.